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면도. 안면대교회입니다. 안면대교회입니다. 한이동 고생에서 아이라인이 장사님이 전국에 다른 곳곳에서 옷을 걷는다. 날씨가 오늘 내일? 여름이 겨울 바다도 저기있는데? 네? 서해안의 낙조입니다 서양의 길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서양의 길을 가진 곳은 서양의 길을 가진 곳입니다. 서양의 길을 가진 곳은 2부 ai 이거 들어가는 거 쟤 무시잖아 해적하늘이 아마 통제 오바란 것도 있네. 여기 좀 지나다가 이건 산미티야. 동압이라는 바다야 포바톤으로 여기서부터 해전시점이래 여기부터 바다야 여기부터 바다라고 바다가 지나가는데 바다 속으로 여기 바다로 가고 있어 바다야 근데 내리막길이야 안 벌벌렀는데 신나게 내려가네 지금 내려간다고? 응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 벌떼었거든 근데 내려가 속도가 점점 높아 오오오오 어이구 내게 파다 뭐 아아 내게 파다 하야되네 아아 ㄹㅇ 어디에 땅이 하나 있던데 하나 없이 명의로다 그거를 아주버님이 자기 명의로 낙조입니다 안민도를 건들어가지고 집중으로 두개가 좀 빙박으로 되어있고 안민도에서 원한도로 건너가는 한민도 태교입니다 한민도 태교입니다 아.. 보고 있다고 해요? 네? 보고 있다고 보내주세요 아.. 아.. 그거 주는 사람? 네? 내일 보내주는 사람? 건네야 안민대교에 내려보는 풍경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하나는 2개는 줄 수 있어요. 칼렌더 2개만 알겠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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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아 아 아 attention